오늘은 경북대학교 북문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칼리아라는 곳이 아십니다. 칼리아. 신축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이렇게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또 매트리스트 새로 교체하고 풀옵션에다가 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옷는 중에 한 개고 가격도 30입니다. 30에서 1, 2만원은 안 붙습니다. 이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캠퍼스 북문 동사무소입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칼리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삼격동 경북대학교 원룸 칼리아였습니다.